안녕하세요. 금명신당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7월 초에 시작을 해서 20일 날 마감을 했어요. 선생님이 선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망의 첫 번째 사연자 분이죠?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또 시간 제한 사항도 있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을 저희가 선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사례자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명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당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자 우리 닉네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혜사는 올해 40 됐고 6살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6살 아들이요? 네. 어떻게 아시고 참가하시게 되셨어요? 아, 이제 유튜브 보다가 그때 한창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검색하다가 선생님 영상 보고 마음이 끌려서 댓글 이벤트 응모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육아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네, 네. 저도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인지라 한번 당첨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랑. 네. 신랑 같은 경우에는 이 고집이 하늘을 찌르시는 분이셔요. 네. 고집이 세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로 가라면 우로 가라는 분이시고 우로 가라면 자로 가라는 분이시다. 그렇지만서도 지금 현재 이분이 처해진 상황이니까 직업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직업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 하시는 일이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금전적으로 우리가 조금 타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전적인 문제는 없으시고요? 지금 좀 힘든 게 침물방택이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아적인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으신데 어떤 가정적으로도 안정치가 못하다 보니까 네. 예, 이 시가 마음이 정신적으로 더 힘든 게 있고요. 기댈 곳이 없는 분이세요. 지금 현재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은 너무 정막강산이다. 예, 그래서 내 마음 자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내 마음을 내가 이 울적한 마음을 심란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보니 한마디로 내 자체가 지금 내 마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 하나 지금 내가 감당하기가 힘이 들고 내 감정을 추스리가 힘들다 보니까 자녀분한테 자식한테 어떤 좋은 말이 자꾸 만나가지는 거죠. 또 거기에 있어서는 반면 또 신랑이 애기 아빠가 조금 더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한테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를 챙겨주고 하면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안정을 얻게끔만 그게 다 안 되다 보니까 나 혼자서 이 아이를 그리고 말 안 듣는 철없는 신랑을 내가 끌고 갈라 하니 이것도 저것도 내 마음이 힘이 든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한테 지금 현재 사랑만 줘야 되는데 자녀가 한 가지 일을 하든 두 가지 일을 하든 조금 잘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한마디로 하풀이가 애한테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예, 맞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경우는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모진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모진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내가 죽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울증이 겹쳐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정들 곳이 없고 내가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어떤 이 가정에 내가 소홀해지고 우리 왜 무기력해진다 그러죠? 손 놓고 싶을 때가 우리가 무기력해지듯이 지금 본인 마음이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으신 게 없으셔요. 그리고 또 내가 세상하고의 단절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예, 지금 세상과의 단절을 하셨어요. 예, 단절을 하다 보니까는 더 내가 사는 게 무의미해지고 더 무기력해지더라. 예,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내가 가는 요소가 지금 요인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 비유를 맞추고 살려면 신랑이 사람은 천심이에요. 원, 마음은 천심인데 워낙 자기 멋대로 하려는 그런 고집이 있으셔. 남의 말도 안 들을라 하고 좀 융통성이 부족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타협점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으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우리가 대화가 단절이 되고 신랑은 신랑대로 자꾸만 마누라하고와의 대화를 거부를 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도 좋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본인이 술은 한 잔씩 하세요? 술은 가끔씩 너무 웃겨딛게 했으면 네, 그죠. 한 잔 대화할 거니. 그래도 올해만 조금 참고 넘어가셔봐라. 네.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 하면 올해가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고비입니다. 2년, 3년 전 그러니까 길게는 4년, 5년 전부터 이미 고비는 왔었어요. 두 부부 사이가 그리고 힘이 든 게 4, 5년 전부터 힘은 드셨는데 올해 고비를 조금 잘 넘기고 지나가봐라. 내년 고비수가 되니까 너희 신랑이 자칫 잘못하면 몸이 안 좋든지 이분이 술은 많이 드십니까? 위쪽이 조금 안 좋으시겠어요? 위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못하면 위에 천공이 생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분이 몸이 조금 안 좋으실 수가 있으셔 그리고 이분 하시는 일이 사무식은 아니신 걸로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분이 자칫 잘못하면 사고수도 조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두 부부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겨서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인정을 못 받는다 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한다고 하는데 워낙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대로 짜증이 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신경질적으로 자꾸 사람이 변해가고 올해 고비가 지나가고 나면 내년 수에 들어와서는 신랑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수라든지 안 그러면 위장 쪽으로 병이 올 수도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고비를 조금 잘 넘기고 나면 올해 고비에서는 우리가 부부 관계가 틀어진 게 내년 고비에서는 조금 전차 좋아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신랑이 몸이 안 좋든 다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으셔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까지는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시고 좀 참고 넘어가시는 것 같으면 어차피 본인은 여기에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돌아갈 때는 크게 없으셔요. 네. 맞아요. 크게 없으셔요. 그리고 또 자녀한테 어떤 그런 상처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본인 마음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마음의 안정이 좀 찾아와요. 내년에요? 예예. 내년이 가면 내 마음에 조금 안정이 들고 또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 지금은 뭐든지 지금 자포자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이 들으면 내 마음이 조금 바뀌어들고 내 생각이 조금 바뀌어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가 참으시고 힘든 마음을 조금만 더 잘 추스리시며 내년이 가시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애도 내년에는 좀 차분해져요. 지금은 애가 많이 천방지축이에요. 예. 그런데 내년이 가면 애 성량이 조금 바뀔 거예요. 아. 내년이요? 예예. 바뀔 거니까 올 하반기부터도 애가 조금 성량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애가 좀 산만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모든 애들이 그 나이 때 다 그렇거든. 그렇긴 한데. 예. 내가 힘들어서 애가 벅찬 거야. 예. 맞아요. 내가 힘이 들고. 또 애가 다른 또래들보다는 좀 활동량이 많고 조금 별난 건 맞고요. 그러니까 애가 잔병치료도 좀 했을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좀 많이 힘들고 좀 손이 많이 가는 애였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더 많이 힘드셨는데 내년이 가면 애가 조금 차분해지고 성량이 좀 바뀝니다. 예. 괜찮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중간중간에 힘드시면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듣고 마음도 새로 다 잡고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또 마음 터놓고 얘기도 하고 예. 예. 마음을 좀 잡고 갈 수 있게끔 네. 노력을 하시는 게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 이렇게 이제 얼굴은 못 뵙지만은 음성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셨는데 좀 어떠세요? 이런 이벤트를 지금 시작한 취지와 지금 첫 번째 사연자분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가슴 아픈 것도 있고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다른 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재능 기부라 하죠. 한마디로. 네. 네. 이런 일을 또 앞으로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뭐라고요? 방금 유튜브 당첨돼서 상담하신 분 제가 여쭤봐야지 했던 걸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맞네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무당집이라 하죠? 무당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맞춰봐라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너 어디 한번 맞춰봐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해주신 거네요.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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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